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즐겨오세요. 다수는요. 무대에서 이렇게 박수, 박수와 한우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. 오늘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제 첫 번째, 두 번째 곡은 다른 분들의 노래를 불러드렸으니까요. 이제 제 노래 들어보셔야죠. 그렇죠? 그래서 말인데요.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핸드폰을 다 꺼내주세요. 핸드폰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시죠? 왜냐하면 지금 이 노래 필요합니다. 핸드폰을 꺼내서 플래시 기능이 있어요. 그렇죠. 불빛 켜는 기능이 있습니다. 이거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켜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춤을 출 거거든요. 잘 보세요. 핸드폰 들고 계시는 손을 제 노래 제목이 걱정붙드러메예요. 걱정붙드러메 라는 중간중간에 이 가사가 계속 나옵니다. 그때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돼요. 하늘 높이 지금 말고 걱정붙드러메 노래 나오면 번쩍 들게요. 보세요. 걱정붙드러메 찍으셨죠? 너무 이쁩니다. 오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.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정에 늘 화목과 사랑이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 노래 걱정붙드러메 시작합니다. 감사합니다.